과연 네 사람 중에 누가 속상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 것인지. 수상자는. 못 받아도 속상하겠는데. 긴장될 순간입니다. 속상 수상자. 속상 누굽니까? 이혁태. 이혁태. 속상 수상대로 이혁태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. 어쩌다FC의 주작 이혁태. 가장 속상했을 거다라는 제작진들의 의견입니다. 이름이 있네. 골 먹혔으니까. 수상 소감을 들어봅니다. 우선 사실 이. 못 받았으면 사실 더 속상할 뻔했었는데. 이 상은 동현이 덕분에 받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여기에 계시는 진짜 선배님 후배님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. 이렇게 속상 이걸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지 동현이가 못 막았으니까 드러내는 거야. 수상 소감을 정말 진지하게. 사진. 들어가다가 찍는 건 또 뭐예요? 준비했어. 속상. 속상이 있었네. 다들 부러워. 트로피를 서로 만져보고 확인하고. 한때는 세계 최정상에 있었던 분들인데. 김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 우승을 두 번이나 했는데. 속상 트로피를. 지금 부러운 듯이. 아, 네, 네, 네.